아... 승부 형 불태기하니 또? 모를 거 없네? 나 진짜 기가 어습했네. 토끼냐? 귀여워? 폴짝폴짝 뛰네. 그냥 기가 어습했네. 미치기하네 또. 주짓수. 주짓수 시작은? 아 귀여워 수준이. 베로다 키워. 얘는 뭘 해도 귀엽네요. 아... 오우야. 얼굴 보여줘야 돼. 얼굴. 짧아. 짧아. 좀 더 갔어야 되는데 그쵸? 일어나요. 자 이제 다음 장면 이어갑니다. 손 줘봐. 내가 꽉 잡을 테니까 힘 조절해서 한 번 빼봐. 할 수 있지? 네. 그렇지. 힘 조절해서 너무 쎄. 그렇지. 이제 되네. 네. 느끼지 마. 훈련이야 훈련. 왜 이렇게 어설퍼? 내 품에서 벗어나 봐. 나 안 다치게. 다치지 않게? 이 친구들 나중에 시트컴 하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. 해봐. 아프죠? 그러니까 왜 장난을 치고 그래요? 어, 무섭어요 지금? 나 너무 무섭어요. 아, 경광등이 한 번 울려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지금. 아니야, 아니야. 왜요? 저 재밌게 보고 있는데. 아, 너무너무 재밌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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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정. 힘쓰지 마. 가만히 있어. 아무도 모르게 하자. 뭘요? 애기들이 백일전, 재롱전치 하는 것 같아. 이 흰, 그리고 우리. 우리, 뭘요? 우리. 이렇게 훈련하는 거. 이제 마지막 훈련만 남았어. 준비해.